Every time you close my eyes, It's like a dark paradise, no one compares to you 스타킹으로도 못 숨기는 종아리 알말끔히 없애는 2대 3의 3 마사지 온 스타일 마이 보디가드 인사이트 베다현 기자 평소에는 봐줄만한데 높은 구두만 신으면 보기 싫게 툭 튀어나오는 종아리 알때문에 고민하는 여성들이 많다 그렇다고 해서 종아리 알을 숨기기 위해 낮은 구두만 신는 것은 또 아쉽다 이런 여성들을 위해 최근 온 스타일 마이 보디가드에서는 종아리 알을 없앨 수 있는 셀프 마사지 방법을 소개했다 영상 속 전문가가 소개한 마사지법에 따르면 1의 3의 3 법칙만 기억하면 언제 어디서든 혼자서 쉽게 종아리 알을 제거할 수 있다 아래 소개하는 마사지법을 따라하며 보기 싫게 튀어나온 종아리 알로부터 탈출해보자 1의 법칙 3의 법칙 온 스타일 마이 보디가드 한쪽 다리를 반대편 다리 위에 올린 뒤 엄지를 이용해 이직선으로 쓸어내려준다 이는 체내 노폐물 순환을 도와준다 이는 체내 노폐물 순환을 도와준다 3의 법칙 온 스타일 마이 보디가드 아킬레스건에서 3cm 위를 엄지로 지그시 눌러준다 뭉친 창단지 근육을 풀어줘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된다 3의 법칙 온 스타일 마이 보디가드 무릎뼈가 튀어나온 곧 3마디 아래를 엄지로 지압한다 샵 열함자 스키니진 핏 만드는 추가 꿀팁 서련의 스키니진 핏이 부러운 당신을 위해 추가 적점을 알려준다 차려 자세에서 맞닿는 허벅지의 양쪽 끝을 가볍게 톡톡 두드려준다 아래의 영상을 통해 더욱 자세한 지압 방법을 숙지해보자